안녕하세요. 필라케이블 교육강사 조수은입니다. 함께 하실 동작은 필라케이블 원레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. 시작되신 스파인 자세로 누워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누워서 두 다리를 테이블 탑 포지션으로 들어주시고요. 그대로 케이블을 허벅지 위로 두 팔을 길게 뻗어냅니다.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쉰 호흡을 상체 컬업 올라와서 견갑대 하각까지 올라옵니다. 이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내쉬며 한 다리씩 뻗으며 저항을 유지하고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며 고관절 굴곡근을 인지하면서 반대 다리로 연결합니다. 호흡이 내쉬고 둘 셋 케이블의 위치를 유지해서 저항을 느끼면서 한 다리씩 뻗어내고 다시 굴곡시키고 호흡이 뻗어내고 마지막 하나 천천히 돌아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하신 동작은 플라 케이블 원넥 스트레치 동작이었습니다. 호흡과 함께 케이블의 위치를 유지해서 저항을 느끼며 고관절 굴곡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. 함께하신 플라 케이블 원넥 스트레치 동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